안녕하십니까 전 아직 그 세 번째 버스를 못 잡았어요 오늘은 저거입니다 잡을 수 있을까 하니까 그것이 질문이다 음 근데 제 캐릭터 어디야? 이 캐릭터로 쉬운 캐니까 아 근데 흠흠흠 난이도는? 지금까지 항상 폭풍 폭풍으로 게임했는데 근데 아마 이슬비로 시작할까? 우리 뉴비 이 게임의 초보 플레이어를 위한 쉬운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전 초보 플레이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합시다 흐흠흠흠흠 뭔 것을 해 좀 해 Dame Control을 바꿔야 해요 나이스 가자 그 빨간색 카루 어디 있을까 스웨이 스웨드록 스웨드록 빨리 텔러포트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항상 좀 어렵죠 여기 돈도 있고 돈도 있네 이 새끼 좀 잡자 그리고 빨간색 카루 찾으러 갑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와 저 드뷰 무슨 큰 큰 거 새겼어 어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헉 오케이 오 나이스 그 아이템 맘 들어 아이템 힘이 한번 있었는데 진짜 좋다고 그러고 버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좋 좋아요 버스 네 저거 처치하면 전 세력 밀봉장을 증가합니다 흘렀잖아요 또 거기는 돈이 있어요 아 이 맵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네 난이도 때문에 인가 다른 난이도로 게임했을 땐 이렇게 많이 돈 안 남았었어요 이건 뭔데 텔레포트 이벤트 두간 주기적으로 치유노바를 방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돈이 충분히 없나 지금은 지금은 죽음을 피합니다 사용 시 소비됩니다 아 아 한 번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저 같은 누비 꼭 그런 아이템 필요하죠 땅 오 이현정 신 오 많이 공격하고 있네 아 근데 진짜 텔레포트를 좀 찾아야되네요 진짜 텔레포트를 좀 찾아야되네요 돈이 많이 파는 거 좋지만 지금 텔레포트가 더 중요해요 그냥 난이도 올라가기 전에 텔레포트 오 여기 있어요 텔레포트를 찾았습니다 그건 나이스에요 어떤 버스인지 궁금합니다 7억 50% 피해성수 이거는 아직 피해성수의 바치기 그거 사실이 뭔지 몰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됐네 저는 그.. 그 트라이앵을 아이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암 후 나이스 버스 잡았어 아이템도 받았고 오우 얼음 됐네 이건 뭔데? 적 저치 시 폭발합니다 오우 괜찮은데 좀 AOE 데미지 뭐 다른 레벨 갈 때까지 50% 남았네요 빰 그럼 그럼 네 좀 남았어요 우리 혹시 무슨 돈 돈이 충분히 있지만 지금은 박스가 없네 뭐 전투 전투 적의 사격을 잘 피하했습니다 옥에 다른 레버로 진행합시다 오 왜 공격당했어 어이없습니다 쏨지의 궁경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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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테레파다 나이스 아 저 궁격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듣고 있네 하하 하하 근데 좀 지금 데미지 증가 아이템 받았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돈이 부족합니다 적을 좀 더 많이 잡아야 되네 아직도 안 돼 지금은 아직도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거이 얼음 당했네 돈, 감사합니다 돈, 돈, 돈 거 거認은 무슨 아이템 왔어 근데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시측이 오바가 떨어진대 오야 그런거 나있어 헬스 아이템 종료하지 근데 지금은 진짜 데미지 증가한 아이템 거의 얼음당했어 거기 돈이 아니 이미 받았네 이미 받았다 하하 계속 가자 그냥 거기 가기 전에 아이템 좀 찾읍시다 이 아이템처럼 돈이 충분히 있지 앙에 충분히 있어요 아 아 아 아 이 음악이 지혈주중이 파는 피해를 감소 오 bell 어 박스 좀 비싸지만 독립과 저는 지금 아이템이 변이 돼요 여러 적이 있으면 그 사이에 무슨 전기 생겨요. 그런 아이템이에요. 엄청 좋아요. 데미지... 어... 어... 오케이 어떻게 올라가면 되나요? 오 얘는 좀... 위바 바나밤. 이게 뭐지.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요. 자, 진짜 재미있다. 쳐봐요. 정기. 그리고... ähm... Ukulele 아이템이에요. 거고 비유 무슨 아이템이 인거같이 나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셔야 어... 오케이 아까 전에 텔레포터를 봤지만 지금은 다시 찾아야 되네. 아, 그 아이템 있어요. 징! 저 그 첫 지열만 세력 빌봉량을 증명합니다. 나이스. 전선이 텔레포터로... 아, 거기니. 텔레포터 위치 다시 찾았습니다. 빰! 그거 좀 오백킬이었지만... 이 난이도로 이 게임 연습한 거 좀 더 재미인 것 같아요. 안녕! 나이스. 어떤 버스인가? 어우. 큰 거. 큰 친구. 이제 스페셜 아이템. 오! 배기는 좀 어려운데? 잡았어. 나이스. 잘했어. 이거 어떤 아이템인지 물었다. 이거는? 비해를 입히면 치유됩니다. 헝! 괜찮은데? 비해를 입히면 치유되데? 비복봉 많이 떨어져서 좋아요. 큰 의미 없이 적들이 오고 있네. 큰 의미 없이 적들이 오고 있네. 여기 근세는 아마... 아이템 좀 더 많이 있을까? 아 여기? 혹시? 아니면... 한번 여기 올라가자. 그거 뭐였어? 아이템? 근데 아이템 안 보이네. 오케이. 뭐 그럼? 데미지. 이브. 여기? 여기도 아이템 없어. 그럼 다른 레버로 갑시다. 징! 오케이. 다른 난이도에는 이 레벨을 아직 못 캤어요. 바로 이 레벨. 여기 항상 죽었네요. 가루가 어디야? 빨간색 가루. 그거... 박스에요? 아니면... 아 박스인 것부터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안됐네. 도는 아직... 아마? 아마 도? 오우.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잡았다. 이게 뭐에요? 수피성스 바치기. 솔직히 말하면 뭔지 물어요. 아... 아... 그냥 저 페이북만 받아요? 그런 아이템인가? 뭐 아이템이 아니라 무슨 탑이네요. 근데... 아... 아...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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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비디오 같은 거 좀 읽어야 돼요. 에... 봐야 되네요. 그런 탑이 어떤 효과인지... 어... 돈이 총리 없어. 지금은... 여전히... 오우. 이 친구다. 오우. 아... 회복. 적을 찾았으면... 세력 회복력을 증가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럼 계속 갑시다. 음...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여기봐... 이게 뭔데... 이 아이템 뭔지 몰라요. 이 아이템 뭔지 몰라요. 모든 공격에서 플랫 데메지 감소를 받습니다. 아... 흩음... 어... 저한테 안전거는 안전거예요. 뭐라고 생각해? 모르겠지? 네... 미소해? 나 진심해지는 사람. 자, 이러고 뭐하는 거다. 아... 그렇게 encontrar한다고 말했다. 이 애들이 거의 얼음당했어 음 여기 나갈 곳이 아니네 근데 박스 있어서 오 우쿨렐라 하나 더 오 괜찮은데? 맘에 들어요 계속 이렇게 웃돈이 있어요 음 오케이 얘는 일단 잡아 이거 뭔지 몰라요 근처에 적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나이스 와아 당신 꺼져 오 오케이 여기 아무것도 없네 어 텔레버전 이쪽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될까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될까요? 오 오 아 또 이런 새끼 빰빰빰빰빰빰빰 그리고 어제 오 된거야 어 드라이영은 아이템 너무 많은데 근데 또 여기서 이 레벨을 나갈 곳을 못 찾아요 음 이거는 공격시 일정반위로 조금 마비시킵니다 괜찮은데 빨간색 가루가 어디있을까 지금 지금의 목적은 바로 그거 차는거에요 오 돈이네 누가 저한테 계속 고민하고 있네 뭐 이 새끼 올라갈 수 있어? 오오오 누가 빨간색 가루 보고 있나 피해를 입고 잠시 뒤 지루 받습니다 나이스 아 거기있네 나이스 오케이 그럼 처음으로 그 세 번째 버스를 잡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직 미우 어려움이 아니네요 네 아마 미우 어려움이 난이도로 뛰기 전에 그 버스를 잡을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버스 어디야 버스 어디야 2층인가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뭐지 난 이 버스 처음 봤어 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버스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좀. 근데? 잘 되긴 못했어. 잡았어요? 잡는 것 같아. 오우. 가자. 왜 갑자기 럭크스. 신부들이 이렇게 말했죠? 푹푸를 합니다. 오케이. 오우. 마비. 뭐에서. 어. 한번 여기 올라갈까? 그냥. 아 거기 박스 있어. 그냥 다른 레벨을 가기 전에 그 박스를 한번 열자. 박스이죠? 아니면 박스가 아니에요? 어 박스가 아니네. 네. 근데 한번 여기로 올라가고 싶어요. 여기는 박스이죠? 아이템 좀 더 많이 받길. 굉장히 적들이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오케이. 그런 아이템이 이미 있었는데. 그건 이 게임에 참 좋아요. 그냥 똑같은 에.. 똑같은 아이템을.. 아이템을 계속 받으면 그냥 그 효과를 뭐 2배로 3배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있을까? 아무것도? 진짜? 어. 까비. 그럼. 네 번째 스테이지로. 갑시다. 갑시다. 왜? 10년의 깊은 글씨. 오케이. 여기 처음이에요. 무서운 개구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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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배경쎄리.. 소리에요? 아 여기 텔레포터? 나이스 제일 중요한거 이미 찾았어요 아 이거 그게 뭔데? 이거 버스인가? 워우우우 언제나? 지정벽은 저기서 힘이 줄거에요 워우우! gre nehmen 좀 조심이야되네 아, 이 레벨에 좀 집중해야 되네. 이거 혹시 열 수 있을까? 돈이 충분히 있나? 근데, 이 애도 잡을 수 있어. 잡았다. 그럼 아이템 좀 더 많이 찾읍시다. 이게 뭔데? 누가 그런 거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위험하다. 돈 감사해요.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도움 좀 줬으면... 어, 이거 봐! 뭐야, 그거! 그, 저 좋은 아이템 왜 사라졌어? 저 드라이앵얼 아이템 사라졌어? 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 버스 레이션도 어려워져요. 그 아이템 없어서... 아, 그 친구네. 어... 이거 뭔데? 점파를 한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오, 나이스. 그럼 한 번 그냥... 저 버스 잡을 수 있을까 봅시다. 아, 그냥 그냥 이 친구들이에요? 좀 많은데? 근데... 근데 그.. 그 BETA ITEM 있었어, 다행iday요. 좀 AOE quoves 났어요. 오오오오! 그렇죠? 그 ITEM 있었잖아! 어떻게 죽은지 주차 몰라요